사장님. 네 사장님. 차가 가셨어요? 거의 다 왔고요. 막혀가지고 많이 밟지는 못했는데. 완전히 틀려졌는데. 차 너무 잘나가. 부드럽게 나가요. 차도 그렇고. 맞아요. 맞아요. 너무 좋아졌어요. 막히니까 바다 쓰다를 자주 하잖아요. 근데 뭐 살짝만 뛰어도 이렇게 나가니까. 그렇죠. 너무 좋아졌어요. 진짜. 탄이 잘 만들었어요. 저희가. 전에 거랑 완전히 또 틀린데요. 네. 그럴 거예요. 일단은 가격이 나가는 만큼 가치는 하는 것 같고요. 저희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니까. 네. 그 저기 친구. 그 동생도 되게 좋아하더라고. 지금. 너무 좋아졌다고. 아 그래요. 다행입니다. 막혀서 못 박는데. 네. 그래서 너무. 이게 쑥쑥 올라가니까. 네네. 너무 좋아졌다고. 조용해지고. 네. 타면서도 더 좋아지니까.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연락 한번 주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hour. 우리 보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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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